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이, 컷이요! 에이, 컷이요! 에이, 에이, 에이! 주먹에서만 준비해야죠. 여기, 저 옆으로 하나 왔구나. 네. 에이, 에이! 여기를 그냥 계속 쳤는데도 밀리는 느낌. 발차기를 알면 승부한다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지금 요거 하나가 흑탕치고 목만 하고 이렇게 가는게 뺏겨져요. 가스카이잖아. 에이,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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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에이, 에이! 나 아파. 여기 아까는 발을 담고있어. 아니야. 내가 이거 안 아프게 잘 놀 수 있어. 에이,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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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게 모양새가 안 이뻐서 그러신 거죠? 각자 케인은 이 힘만 갖고 이렇게 팍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. 다리가 안 나와서. 하나 둘 셋. 아 이거 좀 한 몇 번 더 맨바닥에 떨어질 거 그랬네. 하하하하하. 아 이거 좀 한 몇 번 더 맨바닥에 떨어질 거 그랬네. 하하하하하. 이런 거 다 지워주세요. 이런 거 없이 합니다. 네 기다려주세요. 더 더 더 더 더 더 더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액션. 하나 둘 셋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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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내 자켓 타서. 아 왜 이래 왜 이래. 왜 이래. 왜 이래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데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멋있는 재밌는 씬에서 만나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박물판에 쏟아진 물건은 놈들이 헐값에 사드릴 겁니다. 결국에는 스승님을 파산시킬 겁니다. 1번째. 예예. 아 그럼 샀는데. 타깃으로 삼은 이 사람은. 놈들은 어르신의 자산이동을 주시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. 이번엔 내 인생을 번져주라고 왔다. 오케이 감사합니다. 준기 씨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준기 때문에 이 드라마 하죠. 성공할 거예요. 나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많이 나와주세요 선생님. 누나. 누나. 우리 누나. 히야 누나. 누나 누나. 동화 가수 원장. rehab. 안 그러게 이거 운대 허자에게 해줄 수 없다. 나 닭똥집 먹고 싶어요. 시켜 시켜! 여기요 살려니 누나가 수원인데 여기 닭똥집! 닭똥집! 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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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해! 한 번만 나이스하면 영웅을 다닙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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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있는데 이게? 볼륨을 좀! 볼륨을 좀! 성격이 진짜 나이스! 이하이 형이 행복합니다! 아! 여기 있어서 진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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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귀엽다 귀엽다. 귀엽다. RC가! 여기서! 자! 더 historyêter! 하나 둘 셋! 그다음에 내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아이고! 아 자! 아 아! 아 앗! 다? 아 아! 아! 으악! 으흐트! 으흐트!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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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!